자 HLB 오늘 또 4.7% 올라갑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매도하는거 아니에요 빠질거에요 조정없는 주식은 없습니다 빠질건데 매도하는거 아닙니다 신고가 종목은 함부로 매도하는거 아니에요 하락을 다 확인하고 매도를 하는겁니다 내가 고가에서 그쵸 정확하게 잡을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그쵸 여기가 고가일 수도 있고 17만원 27만원 37만원씩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확인을 하고 매도한다 그쵸 그랬을때 HLB가 내는 시세 모두를 내가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저가에 사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저가에 매수 가능해요 아닙니다 주식은 왜 올라요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오르는거에요 HLB가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는 뭐에요 FDA에서 통과한 이후에 흑자전환을 하는겁니다 통과되면 즉시 흑자전환이 가능합니다 바로 다음 분기에 흑자로 돌려 세울 수도 있어요 왜 신약개발에서 FDA에 판매어가 신청까지 들어갔다는건 즉시 판매가 된다는건데 이게 약국에서 많이 판매해야지 이래서 되는게 아닙니다 이거 뭐 한국으로 따지면 그런거죠 항암제를 맞는데 뭐 최후의 선택은 환자들이 하겠죠 그쵸 환자나 뭐 환자 보호자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그 내용은요 그쵸 부작용이 적고 그쵸 그리고 투약하기 편하고 이게 가장 우선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효과죠 물론 효과가 기본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뭐 경중에 따라서 어떤 약이 처방받아야 될지는 의사의 권한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요 딱 시작하면 그쵸 판매어가 신청 딱 나와서 판매를 시작하면 그러면 흑자전환은 그걸로 끝입니다 이미 계약 다 들어가고 결제 받고 끝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다 물론 이익에 대한 규모 자체를 막 80% 90% 이렇게 보시던데 이건 그냥 단지 신약 개발에 대한 마진율이구요 여기서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그렇더라도 지금 여기 HLB가 내고 있는 실적 있죠 이건 바로 뒤집어진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HLB 시가총액이 드디어 10조를 넘어섰습니다 10조라는 의미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국의 신약 개발 업체들 중에서 즉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신약 개발을 한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대치로 올라갈 수 있는게 10조였습니다 기대감만 발생시켰다는 건 뭐예요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건 실적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부터 보여드릴게요 HLB의 실제 내용을 보면 여기 이거 키움증권의 0606 화면입니다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이고 제가 싸게 샀나요 저가에 샀어요 아니에요 저가에 산거 아닙니다 그러면 고가 이후에 눌림목 주고 눌림목에서도 저가를 노렸나요 아닙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그쵸 여기 정확하게 B라고 되어 있죠 그쵸 B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가를 잡으려고 하면 정말 주식 어려워져요 그리고 내가 고가에 팔려고 하면 정말 주식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저가에 운 좋게 한두 번 잡을 수 있지만 그게 유지될 수 없고요 고가에 운 좋게 한두 번 팔 수 있지만 그것조차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매매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1월 22일 23일날 매수해서 46,800, 48,700 이렇게 매수해서 정확하게 4일 보유하고 수익이 31.9%를 내고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제가 그쵸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을 확인하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고가에 팔았으면 얼마에요 운 좋게 잡았다고 한들 7만 2천원입니다 근데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나한테 나중에 독이 돼서 돌아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격 전략을 무조건 세워놓고 저가에 잡을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저가에 잡지 않고 고가에 내가 팔지 않더라도 31%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걸리는 시간은 하나 둘 셋 넷 4일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팔고 나서 살짝 조정을 줬지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죠 돌파를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매수 관점으로 잡을 겁니다 그 매수 관점은요 여기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 소통방에서 제가 HLB의 매매도 모두 다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특징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왜 모든 주도주는 그쵸 HLB 지금 주도주자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입니다 HLB 없이 지금 시장 주식시장을 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주도주가 되는 종목은 모두 신고가를 거쳐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가를 해야 된다 하지만 가격 전략이 온전히 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가 종목에서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손해를 본 이후에 주가는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걸 보면서 나중에 고가에 또 물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막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고가 매매를 하되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공략할지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그렇죠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하니까 소통방으로 입장하시고요 입장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2월달에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내용입니다 신고가 검색기 종목을 찾아야겠죠 이런 종목들을 그리고 여기 수익모델 가격대를 어떻게 잡을지 이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딱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시고요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이 두 가지 챕터로 소통방에서 2월달에 강의합니다 근데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모델 그리고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면 소통방 입장 링크 공유해 드리는데 무조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볼게요 이거 적당히 잡으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한두 번 될 수 있는데 그게 유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HLB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요 FDA가 언제 통과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아집니다 낮아졌을 때 한국 시장에서는 성장주가 부각을 받고요 그 성장주가 부각 받는 것에서 가장 핵심주는 바이오고요 바이오 중에서 지금 제일 강한 건 HLB입니다 HLB를 포함해서 관련주에 대한 매매도 필요하다 그쵸 그러려면 HLB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확보해 놔야 돼요 이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HLB가 제가 원하는 정도의 조정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HLB 생명과학으로 갑니다 그쵸 이건 후발주죠 그쵸 하지만 HLB가 시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 HLB 생명과학까지도 추가 시세를 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집니다 그쵸 지금부터는 HLB 생명과학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철저하게 HLB의 가격을 기준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돼요 HLB의 시세가 꺾인다 추세가 꺾인다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한다 이게 진짜 내려가는 건지 추세가 꺾이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가 매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FDA 중요합니다 진양권 회장이 하는 액션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주가에 반영이 된다 그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HLB 한번 볼게요 HLB의 수급을 보면 아니 시세 먼저 보고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 만드는 과정에서 수급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12월 달이죠 그쵸 이런 식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올려가면서 500억, 270, 120, 150억, 180억, 200억, 140억, 170억 이렇게 매수를 계속해서 이어가죠 외국인이 그쵸 이거 한 달 동안 400억 매수를 또 했어요 올라가면서 이쪽에서 매집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올리기 위한 즉 도화선을 끊기 위한 자금이 지금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다는 거고 매집은 올려가면서 한다 매집을 이런 구간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펀드매니저들 그쵸 예전과는 다르게 세력들은요 이런 10조씩 되는 여기에 핸들링 할 수 있다고요 이거 유통 물량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자 진양권 회장의 물량이 10%가 채 안됩니다 그러면 1조 정도의 평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나머지 9조가 유통 물량입니다 그러면 9조를 일반 개인 세력이 들어와서 핸들링을 할 수 있다고요 절대 불가능하다 그쵸 이게 만약에 대주주가 한 70% 가지고 있고 유통 물량 한 30% 정도 되는데 거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한 10% 정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한 20% 정도 되면 이렇게 짜웅 해가지고 핸들링 할 수 있어요 근데 HLB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거는 진짜 시세예요 근데 그 진짜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내가 철저하게 가격 전략을 파악하자는 겁니다 아까 전에 수급상으로 제가 매집을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다 드렸죠 그쵸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는지 그 원리는요 여기 HLB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단기 보유 전략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2주라 그랬죠 2주 그렇죠 2주 동안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대가 중요합니다 올라가는 거 싸게 잡아야지 그때 살 걸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요 아니 아예 그냥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걸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려면 철저하게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되고 가격 전략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격 그렇죠 가격과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킬 수 있는 보유 전략 이게 필요하다 당연히 신고가 기반이기 때문에 내용은 좀 길어요 20페이지에 걸쳐서 상당히 좀 길게 준비를 해놨는데 요것도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그쵸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 자 H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HLB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해서 가격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제가 매매를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신고가 종목 보잖아요 자 내용 보시면 에브리봇 오늘 7% 올라가고요 어저께 17% 올라갑니다 저 이거 수익이 지금 30% 가까워요 근데 언제 샀어요 여기 샀나요 여기 샀나요 아니에요 여기 샀잖아요 여기 이래도 이런 수익이 난다고요 그러면 2주 동안 내가 얻을 수 있는 손실은 얼마 24년도 그쵸 이때도 0.9% 손절했고요 22년도 매매 내역입니다 이때도 0.6% 1.3% 이렇게 손절한다고요 이게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손실폭이 되어야 되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그쵸 내가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고 단기간에 3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HLB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제가 저가 잡은 게 아니라 30%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을 추적한 결과 4일 만에 매수한 지 4일 만에 30%의 수익을 얻었다 이거 말고도 1월달에 반도체 강했죠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21.17% 정확하게 매매 진행된 내용이 있고 싸게 샀나요? 아니에요 확인 다 하고 샀다 그쵸 그래서 신고가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 내용 제가 소통방에서도 공유를 하겠지만 원리에 대해서 무조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2월과 4월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2월달에 정보정책의 방향이 발표가 되고 4월달에 총선이 있죠 이것 관련된 스케줄상의 신고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어떻게 내가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지를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버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달 밝혀 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 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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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